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요? 우와! 선행이다! 진짜 응용적으로 만나는데 인사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돌 저스트 비이라는 그룹의 이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진짜 우연히 제 선행인 게 아니라 우연히 여기 보고 오게 되었어요 편의점이 있다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토클을 나눠주셔야 하는데 없으면 고민 상담도 하고 있고 그냥 제가 얘기도 해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귤을 드시면 돼요 귤도 먹고 얘기도 해요, 그럼 좋아요! 귤 먹을 때 제가 멘트를 하거든요 아, 네 해도 돼요? 네 이따 꼭 귤이나 먹어 죄송합니다 치킨님이 저보고 이따 꼭 귤이나 먹을래요 MBC 알모예요? 맞혀봐도 돼요? 네, 맞혀보세요 맞혀봤어요 E! E 맞아요, E 맞아요 오오오오오오오 3쌍 잘 돼요? 현실적이에요? 그럴 거 같은데? 아니 현실적이지만, 아니에요 F? 아니 T다 아, 진짜 기획 경 아닐 거 같아요 그쵸? 이건 맞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ENTP인데 요즘엔 ENFP 나와요 ENFP이잖? 아니요 아니요? ENFP 아, 맞죠? 어떻게 알아요? 딱 ENFP 아, 진짜요? 저 그래서 MBTI 퀴즈 같은 거 할 때 너무 쉬워가지고 재미없어서 항상 맞춰봐요 하면 ENFB만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PR 타임 30초 드릴 테니까 저게 매력, 팀 매력을 붙어드려요 권우성,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Just V의 권우라고 합니다 JUST 그리고 띠고피 Just V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마마 어워즈, 2023 마마 어워즈에서 무대를 했는데요 메두사라는 곡의 무대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라누기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진짜 멋있는 노래고요 진짜 둥두닥두덩두덩 이런 되게 신나는 노래니까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안무는 또 믿앤보이즈 분들이랑 제가 짰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앞으로 Just V의 모습 진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몇 초 나왔죠? 어, 너무 잘했는데요? 어, 진짜 퍼프질 텐데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어, 네, 진짜 감사해요 네! 아까 마주 페이지 좀 갈게요 아, 네, 띠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Just V의 고난 씨를 모시고 지금 토크를 나눴는데 어, 해계 Ace? 내가 여쭤보네요 ์